좋아 가자 존스씨 우와 존스 미쳤어 플레이스테이션 가자 그렇지! 완벽해! 풀스 무조건 가야돼 풀스는 초대반나잖아 가자가자 이번에 돈 한 존나 10만원 벌고 우와! 우와! 존스야! 추룩 와 미쳤다 보물치킨 레베 2까지 됐어 더이상 만들랑가 모르겠지만은 자 이제 봐보자 그거 아 이거 말고 아 안되겠다 이거 만들고 봐야겠다 플레이기어 망했죠? 와 재미 미쳤어 속편인데 야 속편인데 미쳤다 이거 보교적인 그래픽작업 그래픽은 존수가 아니면 안될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우리팀에 존수시만한 사람이 있나 어이 미친 쉽기도 하고 말이야 존수씨 여려식구네? 또 제그림인가요? 아 니그림이 아니면 안되요 사람들이 당신의 원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원하구요 그래요 그정도록 좋아좋아좋아좋아 디스위즈 그거에요 에반데요 더 열심히 할수있었잖아요 캐릭터 발좀 이쁘게 그려요 디테일하게 발돋도 이쁘게 잘그리고 아시겠죠 또 발음 너무 아톰처럼 그리지말고 좀 약간 라인을 좀 굴곡있게 좀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가끔 코넌처럼 대충 그리면은 약간 에반데 아무튼 제 취향이구요 음 뭐 그랬다 에 가자 음 음 음 음 음 라인하고 굴곡을 좀 해야돼 음 적절하게 음 아무튼 재미 133 미친거 아니야 야 속편인데 게임에서 개최시게 뭐 6000원만 적절이죠 인형 배치에 에 이만 3만명 올거 같은데 오세요 할라마 하시구요 이러면은 안와도 어차피 여러분들 부모님 와서 할꺼기 때문에 어린이친구들 가세요 괜히 코타치 묻은 손으로 게임핀도 만지면 기분만 더럽거든 다음사람 저 3만명 남았죠 아 안됐네 죄송합니다 자 건망적군이여 죄송합니다 에에 흫 괜찮아 이 정도면 많이 해봤어? 에 데에에쓰 80% 됐고 베타버전 음악이다 음악은 당연히 강산시가자 최체리군이여 가자 응 빠빠라빠빠빠 빠빠라빠빠 빠빠라빠빠빠 빠빠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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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라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라빠빠 빠빠라빠빠빠 빠빠라빠빠빠 그런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빠빠라빠빠빠 빠빠라빠빠 빠빠라빠빠빠 좋아요 됐다 대박난다 쁝쁝쁝쁝 와 봤지 속편이라서 음 속편 대박났다 얘들아 이거 100만장 또 넘는다 전작을 넘은 후속작 120만장 갑니다 흠 진짜 120만장 간다 와 재미가 이렇게 많은데 됐다 이제 버그 잡자 음 한 120만장 갑니다 150까지 힘들고 120만장 가해요 예 버그 다 지워 음 됐다 하 하 재미 142 142 모두의 보험을 음 황금 음 음 음 4렙 황금 고 고 아니야 음 4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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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좋아 음 배틀그라운드 느낌나는데 완전 이제 이거를 후속작 이 나중에 후속작을 얘기하는거지 배틀그라운드 음 이것도 만드는거지 찾아라 4레벨 가방 자 간다 과연 8점 좋아요 어 8점 좋아요 8점 좋아요 히트다 히트 와아아아 야 또 전당이 들어갔어 와아악 야 전당에 전당이야 매출 크게 올립니다 대박 또 전당갔어 이런 시리즈가 너무 잘되네 리폰사다 봐보자 안녕하십니까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경쟁하는 이 친구 누굴까 아 플레이디온 뭐죠 망한거 아니야 안합니다 백 삼백 별로 팔을거같은거 나이저 비싼거같네요 참가업체가 좋기때문에 히트적을 노릴수있을모릅니다 음 안해요 자 팝 팝 우와 우와야야 뭐야 야야야 아이 뭐야 매암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iere вм north Schedule 우세! ss과 manufactured 자! 돈벌어! x2 자! 일단은 바로 이제 광고가 나타노! 광고! ишь 근데 얘들아 돈 아껴야 돼 플레이스테이션 사야 amma 가냐! 백만데로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ㅇ 초인끼리 없지 대박 대박!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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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되겠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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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15만원! 15만원 골드! 와! 와! 3주 1등! 와! 200만! 찾아라! 4레벨 가방! 와! 200만 넘었어 얘들아! 대박이다 이거! 와! 1보다 유명한 이! 매거지인 최신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모두의 몸을 찾아라! 4레벨 가방에 판매되기 200만개를 넘었습니다! 유명 게임사 JSP 스튜디오가 총력을 기울인 게임으로 보드게임에 와! 가기에서는 아이가 졸아서 왔습니다만 다 팔려버려서 비슷한 다른 게임을 사갑니다 라는 어른도 있는 등 와! 3페이지야! 3페이지야! 와! 풍기현상 흫 대박! 와! 얘들 보드게임이야 이거! 모두의 보물! 찾아라! 4레벨! 와! 와! 17만원! 대박이다 이거! 이거! 이 돈으로! 풀쑥 팍팍 산 다음에! 이친구들 레벨업 하자! 와! 미쳤다! 와! 뭔 부르마 뭔소리야! 그런 똥개! 몰라요! 대박이다! 18만원 딱 치웠어! 우와! 220만장! 와! 얘들아! 다음은! 찾아라! 원피스하자! 모두의 보물! 대해적시대 하면서! 센가사가 또 새로운! 뭐야! 센가... 세가가 새로운거 만드나? 아... 뭐야 이거!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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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노스? 망한거 아니야? 어... 650만 대라고야! 스읍... 음... 에반데? 이거 망한거 같은데 650이네? 음... 짤짤 보겠습니다! 얘들꺼! 우아! 우라노스! 20대야! 점유율! 10만원! 12만원! 와... 지금 내가... 와! 나 9%네! 점유율! 근데... 18% 20%! 이거 우라노스는 망할것같고! 음... 이거가자! 음... 플스 가자! 예스! 안녕하세요! 이번 플레이스테레이션 라이선스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됐다! 그르츸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개발된다! 6500원으로는 개발비가 와... 좋아! 일단은! 세이브하고 그거 봐보자! 사원을 좀! 교육을 시키자! 와... 얘는 올라운더! 올라운더! 아! 왜 두번! 에이씨! 얘는! 오! 드럼! 드럼? 뭐지? 드럼? 그... 그... 그 드럼? 그 드럼? 그 드럼? 태국의 달인? 설마? 어? 태국의 달인? 호호... 해외여행! 와... 미친... 뭐... 오... 어 이거 하자! 명상 하자! 명상! 명상 일시 고르나? 그러네... 비슷하네... 타임슬리! 오! 좋은데? 오호... 또 해? 어... 에너지 좀 많이 들었다! 그렇지! 능력 올라갔습니다! 됐고! 이제 동성이! 동성이! 동성이 시나리오! 시나리오 까먹는 소리야! 가자! 시나리오 쓰고 있네! 한번 가자! 아... 또 잘못 눌렀죠? 헤헤! 잘못 눌렀죠? 에... 사운드! 심은 올라왔네? 음... 아니야! 이거는... 독서만 올려! 독서! 독서만 올려! 음... 닥쳐! 뭐! 해외여행이야! 닥쳐! 장난해? 이런 인재를 여행보낸다고? 장난해? 해스로써 엄청난 큰 손해다! 어! 뭐야! 3개... 어! 드럼 타임슬립! 아... 뭐야 이런게... 아... 폭스 이거 망했구나! 역시 그런줄 알았어! 레벨업! 40이나 들어가네? 존스! 한번 가자! 프로듀서 레벨 2! 와... 매에에에엉! 크으으... 연봉상승! 음... 악... 아 근데 괜찮아 얘는 뭐... 어... 으으... 으으... 아...괜찮아... 응... 한 번 더 하자... 그르우치! 그르우치! 와우... 와우... 어어... 어어... 음... 안 아까워요! 전 좋아요! 자 갑시다! 9... 9%에서 이제... 18% 소니 체키라 가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뭐라고 하지 이거 아까 이번에 태고의 달인 갈래 태고의 달인 태고의 달인 하고 싶은데 이거 뭐라고 하자 보드게임을 해야 되나 보드게임을 보드게임을 해야 되나 사운드 노벨이 그거 아니야 사운드 노벨 리듬게임이라고 안나오네 리듬게임 없지 일단 아까 다른거 어드벤처 뭔가 아니면은 더 많은 장르를 얻으려면 다른 애들 업그레이드 시키는거야 레벨업을 교육을 시키는거야 그래 이런거 막 교육을 시키는거야 파달 범위는 뭔가 열리겠지? 애니감상 그렇지 그래 그래 이런거 이런거 능력 올라갔습니다 어 액션 RPG 그렇지 이런거 좋아 또 애니감상 그렇지 가자 가자 올려 올려 액션 RPG 발견할거 일단은 더 없나? 더 다른친구 더 다른친구 교육 교육 너는 뭐 있으나 마나지만 일단 애니감상에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하 응 일단 애니감상에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 너는 Philip 쓸리 없으니까 일단 교육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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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다른거 발견 좀 해 봐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흑 다른거 발견 좀 해 봐 오왜 이렇게 잘 올라가 얘? 능력 진짜 잘 흘러가네 일단 일단 돈 그래그래 뭐 발견 안할거야? 뭐 발견 안할거야? 애니메이션 자꾸 봐봐 발견을 안하네 이 친구가 일단 좀만 더 해봐 여러분들 훈수 좀 그만두세요 진짜 변합니다 지금 극혐입니다 채팅 완전 극혐이기 때문에 그만 구다 사이 액션 RPG 한번 가자 액션 RPG 아니야 아니야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교육 좀만 더 독고사빈 사운드 쪽 강산이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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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쪽 밀어버리자 두개 오르는거 없나? 아아 씨바 아아 개씨바 아 다행이다 휴 괜찮아 강산아 잘못 눌렀어 아아 아니 뭔 아니 뭔 아니 뭐 장난해 야 장난 아냐? 아니 뭔 이것만 두개가 올라가 애니다 애니다 애니 그렇지 효율 나쁘지 않아요 어 됐다 독고사빈 구강 구강이랑 이 친구를 좀 계속 어떻게 하면 될거 같은데 이 친구를 굴리면은 될거 같은데 게임 개발하자 이번에는 액션 RPG 인기 높아 그래 액션 RPG 싫어나면 어딨어 이제 타임 슬립하면서 막 액션 RPG하는거야 로봇 아이돌 액션 RPG는 모르겠구 닌자? 또 닌자? 로봇 한번 로봇 가볼까 로봇 음 음 음 바둑 바둑 아 닌자 좋은데 닌자? 닌자 소재를 많이 썼는데 근데 그만큼 이게 내가 지금 소재가 많이 없어 로봇 가면 액션 RPG는 수료대가 아니지 닌자 가자 닌자 응 개발비 38,000원이야 가자 예 닌자면은 액션 RPG면 여러분들 약간 리얼리티 완성도 높고 세계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아 일단 액션 RPG는 세계관이야 리얼함 음 음 매니악을 굳이 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매니악은 매니악틱적인 요소는 굳이 굳이 널 필요 없을 것 같아 음 고민되네 아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예 이 닌자의 액션 RPG 역시 이거는 존스야 이거 시크네 또 제 계획인가요 잘할 수 있는 거 알아 존스야 그러니까 널 시키는 거야 잘할 줄 아니까 음 그러니까 널 시키는 거야 잘 부탁해 좋아 좋아 와 벌써부터 지금 갓갯냄새난다 와 벌써부터 갓갯냄새 어? 그냥 대장냄새만 나네 음 잘했어 존스야 음 그냥 대장냄새만 나네 음 갓갯냄새가 나야되는데 대장냄새만 났네? 음 사원은 열흘 모두로 가자 일단은 힘내 간발바슬 좋아 좋아 어 어 열심히 일꾸라사아이 열심히 일꾸라사아이 순수 чис 말라고 했습니다 재미가 선백 넘어졌습니다 그래요 재미가 높아야죠 뭐 사장님 재미 업그레이드? 가자 너의 녀석 난 널 미룰수 있을거 같애 치즈5% 확률 할수 있지?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zoom 그렇지이이이이이 아아아아 아주 좋아 음 음... 아주아주 좋아아 음... 와아아아 야 미쳤네 얘? 요허아 너란지 저거서 정말 너란지 손 정말 그리픽 작업 그리픽은 방금 지나간 애한테 맡겨야 되는데 뭔가 미안하네 어... 처음에 기획 고를때 한번 뒤로 간 다음에 다시 고르면 연속한거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 뒤로? 뒤로 어떻게 눌러? 이거 아니 이거 버그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 음... 그런거 없어 있을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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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연속 빼고 그냥 이건 외주 쓰자 외주 아 너 9,500원 들어가네 쯧 아... 근데 얘들아 이번에 대박 날거 같아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처음 만드는 게임이야 이게 잘돼야돼 그리고 잘될거 같아 가자 세연씨 잘 부탁드립니다 닌자 막 그런거 해 알겠지? 머리에 자기 마을 담당 이런 초콜렛 같은거 하고 그래그래 이런거 꼭 꼭 맨발에다가 샌드 신겨야돼 알았지? 헤헤 난 그런게 잘 먹힐거라 생각해 그렇지! حت 이거 내꺼 우리스트리오 두개 듬먼트했다 야이거 가능성 있다 220만 찍은 모두의 보물 있어 제 10회 게임 발전대사 안녕하십니까 자 보자 보자 잔금 천원에 천원입니다 천원 디자인상 아 따라했네 이새끼 와 내꺼 여러분들 모두의 보물 따라했네 아이고 재수없어 아이고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보물 따라했잖아요 와 이렇게 어이없네 음악상 보자 아아 뽕뽀뽕뽕뽕뽕뽑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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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으아 무인도에요 뽀뽀뽀뽀뽕뽕뽕뽕뽕뽕뽕뽕뽕기 크으흐흐 역시 35천만원에 훈그랑프리 format 좋아요 여러분들, 역시 220만 장 매운! 여러분들 대상도 가자 대상도 가자 마지막 크램프레하기 전에 올해의 쿠-소 게임 준도 먹을 수 있을거야 우리도 쿠-소 게임 행매 어? 정은킴? 허허허허허 정은킴? 허허허허 행맨 정은킴? 이런게 있었네? 다시 수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예스! 자 그랑프리 발표입니다 자 저희팀 인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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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저희가 일단 다른거 받아치면은 아... 없네요 드디어 DREAMS OF TAICON 크흐텍 좋아 일단 좋아 여러분들 저희 좋아요 중구랑프리 어때요 좋죠 뭐 알파버전 아... 베타버전 사운드가자 사운드 사운드는 우리 강산이지 어? 어? 음... 아... 강산이가 없으면은? 코난이었는데 그러면은? 가자 가자 내가 말했잖아 이런거 아니면은 이런거 닌자게임인데 너무 신나지 않아도 돼 약간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이런거 약간 여운을 주는 노래들 이런 노래 있잖아 이런거 풀이 죽은 그 아이 대답 없는 말이 외로운 나 곁에 나 막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이런거 안 들려? 이런거 이런거 그래 이런거 있잖아 이런걸 딱 하는거야 막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막 이런거 이거 넣으면 좋단 말이야 그래 한 30만 넘어져 한 30만 넘어져 응 그래그래 나루토인데요 뭔소리야 닌자 닌자 노래야 닌자의 낭만이노랬네 어이가 없네 에에에에 와아아아 하아 대박쓰다 대박 와 미쳤다 이거 자 이제 하기전에 하나 아이템 쓰자 가 이곳 재미 부분 미치게 올리자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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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올린다 스타트 beautiful 가즈아 noticeable 네 무슨 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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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쁘지 않아 에에 13명 나쁘지않았다 이번엔 200만장 넘을 것 같애 매언 좋습니다 행렬 생겼어요 저 이거 살려고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자 이제 버그 잡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그렇지 좋아좋아 뭔소리야 아 잠깐만 아까 150 가까이 됐어 전하 아니 잠깐만요 뭔소리 전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아니 저 말도 안 돼서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서 하지 마세요 아니 아까 150 가까이 됐었잖아요 재미 50 177이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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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할 수 있었는데 아 이러면 바꾸자 음 어떤 새끼가 코드 뽑았냐 아 아 아 어떤 새끼가 코드 뽑았어 진짜 아 어떤 새끼가 코드 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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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에 횡패예요 이거는 암살 시도야 어떤 새끼 뽑았냐 수발 야 존수가 존수가 뽑으면 더 굴릴 줄 알지 야 게임 망하면 더 굴릴 거 뻔히 할텐데 뭔 존수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되지 음 닌잔데 액션 RPG야 닌자 뭐가 좋을까? 우리 자꾸 나루토에서 못 벗어나 음 나루토에서 벗어나자 그러면은 에에에 음 음 자부자 안개마을의 영웅 흑 흐헣 흐허헣헿헣hta 잡음자로 가자 에에 자부자 아니야 음 음 안개마을의 흐허허헣 흐허허허허허 벗어나자면서요 안개마을 음 아 아 더 더 더 더 안개 흐흐흐하하하하하하하 더 안개 좋은데? 아냐아냐아냐 액션RPG이기 때문에 아아 닌자티미수톰 이건 액션RPG가 아닌데? RPG랑 음? 어? 닌자스스토리 어세신 이거 닌자가 아니고 그건 암... 그건 닌자라고 할 수는 없지 란타로 뭐야? 란타로 이씨 닌자를 더 뭔가 우리나라 말로 못하나? 닌자를 더 우리나라식으로 암살자 어두운 암살자 아... 시노비... 야 시노비는 그래 에이씨 시노비 키우기 시노우 키우기 좋아 시키운 가재 시키운 시노비 키우기 온라인 자 점수 보겠습니다 오 8점이야 아 7점 7점 이상이면 돼 좋아요 아 이러면은 29점이죠 아... 나쁘지 않습니다 이 30점 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방금 한... 150 만장 생각합니다 150 만장 그리고 첫날에...워 intentions 좋아 게임박스! 아아! 게임박스네